서로 멜로디 몸베베가 되어 상황극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? 결혼해요 오빠 결혼? 너 몇 살이니? 저 12이요 애기야 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오빠 기다렸어요 근데 어 애기야 8년 뒤에 다시 얘기하자 그거 와 민혁아 네네네 아 나 진짜 너 진짜 꼭 보고 싶었는데 나 진짜 이거 영상통화로 밖에 못해가지고 나 진짜 너무 나 진짜 제가 영상통화 팬사인에 1시간 있음 끝나는데 끝나고 갈까요? 어 민혁아 네네네 나 진짜 미안한데 네 1분만 내 남자친구 해주면 안돼? 지금 수능 전날이고 그쵸 지금 이거 듣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어요 네 수능 금지송 릴레이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 끝나면 우리가 같이 토닥토닥 해주겠습니다 꼭 잘 보고 오세요 파이팅 이준기의 최애 캐릭터는 아 이거 어렵네요 빅매치입니다 양대산맥이다 이거는 자 그렇게 해서 결승전입니다 여러분 결승전 겐흑씨 이수연과 악의꽃 도현수가 붙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가요 어려워 어려워 진짜 어려워 도현수연이라고 나오네요 지금 댓글에 음 선택은 배우 이준기의 새로운 꽃을 피워준 악의꽃 도현수 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이코트 연수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